안녕하세요 컴퓨터 처리받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연달아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참 드문데요 오늘 연달아서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르면 오늘의 주제는 어제 얘기했던 거에 2편 CPU를 부를 때 인텔을 살까 AMD를 살까 전문가용 편입니다 그래서 게이밍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하지 않을 거고요 오로지 어떤 프로그래머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썼을 때 AMD가 가성비가 좋은가 인텔이 가성비가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조건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 가성비를 고려하여 같은 가격대의 CPU끼리 비교할까요 예를 들자면 2200G와 G5400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2700과 8500을 비교한다거나 최상위 라인은 2700X와 8700까지 비교할까요 이 위에 라인업으로 8700K나 9700K 혹은 9900K가 있지만 라이젠에서는 비슷한 가격대에 비교할 만한 제품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스레드 리퍼를 가져다 대기에는 메인보드 가격이나 다분 부품 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하고 최상위는 여기까지만 비교하겠습니다 물론 이 위에 거 쓰신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인텔로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가격은 정품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저들은 이 벌크 CPU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품 가격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오버클럭 환경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기본클럭이죠 스톱클럭 상태에서의 비교를 할 테니까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확인하시고 내 환경에 맞는 가장 좋은 CPU를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은 끝났고요 대략적으로 바로 분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할 분야는 건축이나 연상편집, 음악작곡 혹은 CG편집이나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거에요 이 프로그램들을 자주 쓰는 걸 제가 대충 정리를 해왔거든요 물론 나는 저 프로그램을 안 쓴다고 하실 수가 있지만 보통 문의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XRP를 짜잔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포터샵입니다 포터샵의 경우에는 듀얼코나 쿼드오크 버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히스코 이상이 넘어갈 경우 뒤에 스레드가 노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상을 그렇기 때문에 i5 정도까지가 가장 최적입니다 10만원 이하의 라인업을 사용할 경우 그래도 쿼드오크 제품인 네이븐 닛지 2200G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 이상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i3부터 쿼드코어잖아요 인텔 라인업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는 인텔 쪽으로 좋습니다 포터샵은 인텔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같은 가격일 때 CAD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얘는 아직까지는 싱글코어, 듀얼코어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3도 매우 잘 돌아가고요 이 위의 CPU를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i5급 정도 쓰시면 좋을 수도 있지만 8세대 이상의 CPU를 쓰시면 i3가 이미 쿼드코어이기 때문에 CAD는 전 라인업에서 인텔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특히 베가스는 인코딩 높은 용량의 2K나 4K 영상을 인코딩할 때 인코딩 속도가 코어가 많을수록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라인업에서 코어 숫자가 많은 라이젠이 이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GPU 가속, CUDA 가속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꼭 1055급 이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30이나 750 정도 사용하시면 1055에 비해서 확연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1060급은 또 1055에 비해서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심지어 타이탄을 쓰더라도 1055는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대충 1055급 정도 써주시고 CPU는 라이젠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거예요 다만 프리미어 프로도 똑같이 베가스만큼 인코딩 때 코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퀵싱크 옵션을 킬 경우 프리미어 프로가 2700X보다 8700이 좀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표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실험해서 보여줬는데 CUDA는 기본적으로 다 쓴다 치고요 퀵싱크 사용할 경우 보시다시피 2700X보다 8700K가 좀 더 빠른 시간에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2700X 그러니까 인텔로는 i7 이상급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인텔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급 i5급과 라이젠 2700을 비교한다 쳤을 때는 라이젠이 좀 더 가성비가 좋은 편이거든요 퀵싱크를 사용하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끝납니다 그보다 더 낮은 라이젠은 오히려 라이젠이 더 빠른 경우도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 쓰실때는 i7급을 쓰실거면 인텔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하급을 쓰신다면 라이젠을 추천드릴게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를 제외한 모든 작업이 그냥 싱글코나 듀얼코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10만 대 이상만 넘어가도 전부 다 인텔이 강세입니다 그 이하급만 사용하실 때는 라이젠을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 2200G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인텔 쓰시는게 좋습니다 3D 맥스 같은 경우에도 렌더링 시간이 작업시간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 쪽에는 라이젠이 강세입니다 거의 전 라인업에서 라이젠이 이기기 때문에 3D 맥스 쓰신다면 라이젠을 추천드리고요 파워 디렉터도 역시 인코딩에서는 라이젠이 강하기 때문에 라이젠을 추천드립니다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를 지원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는 스레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텔 쓰든 MDS든 비슷한 가격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고 싶은 거 사셔도 돼요 큐베이스는 다중코를 지원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8코어짜리 CPU를 사용하시면 뒤에 4코어가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텔이 좋고요 드라이버 버그도 있다고 하니까 인텔 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프로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원을 하고요 스튜디오1도 실제로 제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사용자가 스튜디오1에서 라이젠이 좀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프로툴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제가 라이젠 승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 밑에급 마야 마야 같은 경우에는 i7급을 추천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면에서 인텔이 우세합니다 얘는 클럽 깡패도 쓰는 게 좋아요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대충 쿼드코어나 시스코어 사이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R5급 정도만 사시면 되고 인텔이 좀 더 좋은 효과라고 보입니다 애포트 이펙트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어더비 쪽에서 나온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인텔이 강세입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두시고 내가 어느 프로그램을 주로 쓰냐 보고 요 표를 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큰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작아진 편집을 하거나 모델링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몇몇 작으면 싱글코어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인코딩이나 렌더링 넘어가면은 다중코어를 다 지원하지만요 가벼운 편집이나 붙여넣기 이런 거는 싱글콜로도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인텔이 우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또 사용 환경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실 때 총 결론은 4K 인코딩 혹은 큰 용량의 렌더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라이젠이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한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인텔 가셔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때 CPU에서는 인텔이 대부분 강세고요 30만원 이하 때에서는 라이젠이 좋은 경우가 많다는 최종 결론이 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쓴다면 킥싱크 지원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있는 인텔 쪽이 강세인 경우도 종종 있으니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킥싱크를 제대로 지원하나 안하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자금 정도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을 내고요 빠졌는 프로그램이 많고 약간 미흡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참조자로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앱 플레이어 다중 실행 모바일 앱 플레이어 다중 실행 제가 특히 한때 리이지 앱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바일 게임들 뭐 레볼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을 즐겼는데요 이거는 같은 가격대에서는 인텔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효과를 보여줘요 이런 진짜 말 그대로 다중 작업 있죠 뭐 게임을 여러 개 실행시키다든지 두 가지 게임을 한꺼번에 실행시켜서 하나 오토 들고 하나 내가 플레이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작업을 하면서 인코딩을 걸어놓고 게임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라이젠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라이젠이 우위가 되고요 원컴 방송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8700K와 2700X는 둘 다 무난하게 돌아가요 이게 그냥 8700이 되더라도 둘 다 무난하게 원컴 방송 특히 게임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나 뭐 롤 아니면 오버워치 이런 거 했을 때 둘 다 무난하게 끊김없이 돌아갑니다 예전에 백스컴에서 8700은 조금 끊김 현상이 있다고 했다가 정전 방송을 했는데요 그거는 전력관리 기술을 켜두는 바람에 인텔이 전력관리 때문에 제한이 걸려서 화면이 끊겼던 거고 사실 그걸 풀고 했을 때는 8700K와 2700X도 둘 다 무난하게 돌아가고 8500K와 2700K 노말의 경우에도 플랫폼 하나 정도의 방송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을 때 이상 없이 충분히 돌아갑니다 다만 2600K와 8100K부터는 8100K은 프레임 하락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CPU가 90%, 100% 일하게 돼요 그래서 프레임 드랍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 2학급에서 만약에 원컴 방송 하신다면 요걸 추천드립니다 2600을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잖아요 뭐 2200G로는 그냥 원컴 방송이 진행이 안되니까 못써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보여드리자면 오더비에서 출시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아직까지 다중코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포토샵이라든지 CAD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트나 애프트 이펙트 마야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강세인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았었고요 같은 가격들 비교했을 때에요 하지만 4K 인코딩이나 큰 용량 렌더링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라이젠이 다중코어의 지원으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건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CPU를 고르는게 맞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기타 분야에 대해서 또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모바일 앱 플레이어 다중실행 같은 경우 요새 뭐 리니지 M이거나 아니면은 레볼루션 같은거 7개 8개 돌리시는 분도 좀 있었어요 이 경우는 말할 필요없이 라이젠이 압승이에요 요 분야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원컴 방송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8700급 이상쯤 되면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8500만 넘어가도 i5 원컴 방송하는데는 뭐 이상없이 충분히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라이젠 쓰셔도 되고 인텔꺼 쓰셔도 됩니다 다만 2600은 원컴 방송이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8100부터는 i3 원컴 방송이 힘들어져요 요 라인업 사실 분들은 라이젠을 추천드려요 그 밑에 것부터는 원컴 방송 안되니까 뭐 배틀그라운드 원컴 방송요 롤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여튼 배그 원컴 방송을 그 밑에 라인업으로 하시는거는 힘드니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거에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이만 시송조였고요 시작합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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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